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사당에 왔구요 힘의 실현 초급 다카소의 사당을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초급이니까 금방 끝나겠죠 어 1심의 활 요리 잔뜩 만들어놨는데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우 너무 너무 좀 돼서 가디언 랜스 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갈게요 어이 없을 정도로 세이치 끝나왔네요 초급이니까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주니시의 사당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옆인데 일단 저쪽이 절벽이 되니까 생각을 좀 더 했으면 있었을텐데 막상 또 와보니까 주변이 절벽인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주니시의 장치 딱히 다른건 없어 보이고 뭐지 음 그냥 전기가 다 통하면 되는거였나보네 아 깨끗이 오 좀 아 으 음 밀리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맞는거고 어? 뭐지? 아 노름면 올라가는거구나 4개 다 돌리려면은 요 앞에도 올려놓는게 편하겠네요 이쪽 뒤도 뭔가 있구나 일단 얘는 하는건데 밖에 없어 보이고 어? 저리까지 갈수있나? 아 안된다 그럼 추진력을 좀더 보강해줄수 있도록 위로 들어주죠 너무 너무 위인가? 대충 이쯤 편승해서 갈수잇 아이고 쓸데없는게 나갔어 이쯤이면 되겠죠 기드의 양손검 아니다 이건 그냥 여기다 놓자 아까보니까 링크가 올라가서 스위치 건들수 있었거든요 저기 올라가는것보다 여기가 낫겠군요 자 스위치 올라가면 아까보니까 아까보니까 열렸구요 헐 내려오면 안되는거였어 그럼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내로고 일단 내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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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작으로 누를 수 있나? 오 되네 그럼 뭐 고민 끝 뭔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찾기도 귀찮으니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불 붙이는 것 같아요 아하 뭘 해도 불이 붙네 한 칸이 좀 내려가는 거 보니 여기다가 목재 하나 흘려놓고 한 칸을 일단 4개 다 붙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아 아 됐네요 성공했습니다 보물상자는 어디 있지 설마 밖에 있는 거 하나인가 이 앞이긴 한데 어 저기네요 그 얘기는 뭐 로켓풀 붙이란 얘긴데 보물상자 보물상자로 눌렀어도 되는구나 자 헤드의 차 역시나 저것도 이미 받았었던 거 되니까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드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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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겹 아 여기 참기대결 했던 곳이네요 자 그러면은 게드 고지 쪽으로 올라갈게요 쿠이타카의 4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매우 추워하는 링크를 두고 갈 수 없으니 바로 4등으로 진입했구요 녹아가는 얼음 쿠이타카의 4등 이 얼음을 갖다 바치라는 것 같은데 한번 매부일 살짝 보고 가죠 딱히 방해되는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가능한 건가 가는 길에 녹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방문 안 내려 Pastor 다이소 구로와 빙ٍ 고е bathrooms 혐정 으아아아 으아 아니 가디언 나이프로 때려주면 달락하겠죠 뭐 좀 많이 쫄아진 느낌인데 일단 건너고 고민해야 됐듯 흐흑 줄어들은 건지 그대로인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네 어? 뭐야? 이런.. 젠잡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떨어질거란 생각을 안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좀 녹아내린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거 아프겠다 링크는 역시 강철로 만들었나? 용암이 다 갔는데 또 멀쩡하다니 아무리 주인공 버프라지만 좀 말이 안되는 우린 얼음이 다시 커진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구요 일단 여기다 놓으면 요렇게 들어가서 어디갔어? 떨어진거야 지금? 이런 안 떨어지네 이런 망했네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저기 갖다 놓고 하 보물상자 한번 먹어올렸다가 떨어졌어요 뭐 흐름까지 되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뭐 뭐 뭐 뭐 뭐 뭐 여기 불 다시 한 번 막고 봄의 상자 빙설의 검이었네요 아 칼이 부서졌구나 빙설이 두 개가 됐습니다 여기 사다리가 있었어 이런 못된 괜히 돌아왔네요 자 여기가 문젠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될 리가 있나 음 이것도 안될 것 같고 일단은 얼음 들고 가보죠 얼음이 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있는데 안 지켜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얼음은 넘어가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음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뭐 음 멈추는 것도 없고 음 음 음 이렇게 가야죠 자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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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설의 대검만 빙설의 검이죠 빙설의 검 안하고 뒀네요 음 이미 있는데 음 음 자 이번에는 요 위쪽 키하우에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일반사당 이면은 좀 가능성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왔으니 한번 봐야죠 아 키하우에 축복이네요 바로 먹고 나갈게요 시간이 좀 애매해 가지고 혹시 몰라서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가 번개 쏘는데 거긴가 여기 뭐죠 사토리 산인가 보네요 자 여기 바로 위쪽이 키마코사사의 사당 바로 이동할게요 저기도 축복이면은 금방 넘어가겠네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축복은 아닌 것 같고 힘의 실현 상급 자 일단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